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청주공항 MRO 사업 좌초를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계속 쟁점화하겠다는 의도인데 도정현안이 점차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송태영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시용 지사의 도정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MRO 사업 좌초 책임은 물론 오송역세권, 서울세종고속도로, 최근 무예 마스터십까지 전방위로 조목조목 문제를 나열하며 무능과 독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능력으로 승부하는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개변과 포장으로 꾸며 여론을 호두하는 선동과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본다. MRO 사업 좌초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벼르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지원사격해 계속 이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의에서 MRO 특위로 지사 발목잡기 정치 공세를 펴는데 새누리당 충북도당까지 가세했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도당 위원장께서는 정호택 전 지사가 MRO 특위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MRO 특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며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해오던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의 가세로 정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